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는 흥미롭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챗GPT에다가 사이비종교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뭐라고 답변할까? 라고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챗GPT와 사이비종교를 넣고 대화라고 표현하면 적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챗GPT 4.0 최신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2단과 사이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통 이 문제를 놓고 강의를 할 때 2단과 사이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쫓길 때는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2단과 사이비를 구별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하는데 우선 챗GPT에도 2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챗GPT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또 구별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알려줘 아무래도 챗GPT 4.0은 3.5에 비해서는 대답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타자를 치는 것 같아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챗GPT가 알고 봤더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대답해 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2단과 사이비의 차이점 2단과 사이비는 종교 관련 용어다 사실 사이비는 사회적인 용어죠 종교 관련 용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종종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단은 주류 종교의 가르침이나 신념에서 벗어난 신년 체계 뭐 교리 체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기존의 종교와 연관이 있지만 그 가르침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종종 새로운 해석이나 신앙의 혁신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기존 종교의 견해와 충돌할 수 있다 2단은 일반적으로 기존 종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배척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답을 내렸고요 사이비는 종교적 단체 또는 움직임으로 창시자나 리더가 조작, 사기 또는 선동을 통해 신도들을 현혹하고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하는 것을 종교의 국한에서 답변을 했네요 이기적이고 권력력이 강한 지도자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신념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넘어가면 요약하면 2단은 기존 종교의 가르침과 이견이 있는 신앙 체계를 나타내며 사이비는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신도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종교적 단체 또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그 기원과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더 질문을 하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단과 사이비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이비 관련해서는 종교적인 것에 국한해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사실 2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저도 늘 항상 저희 바른미디어 컨텐츠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2단은 종교적인 용어이고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기자, 사이비 과학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국어사전적 정의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유사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채찍피티한테 물어볼 텐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이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려달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이유 세 가지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GPT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신념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유 세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지금 답변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리적 공허함과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어떤 결핍이나 불안에 있어서 사이비 종교와 연결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서 공허함이나 불안을 느낄 때 외부 지원을 찾게 된다 정확하고요 사이비 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 목적, 지도증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심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미혹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회적 소속감과 인정 이것이 심리적 공허함과 불안의 어떤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단체는 종종 따뜻하고 친절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초반에 그렇죠? 초반에 결국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따뜻하고 친절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신도들에게 소속감,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제공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사회적 격리, 스트레스, 소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기 쉽다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네요 세 번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종종 매력적이고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매력적이 이 매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매력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하며 그들은 신도들의 존경과 추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실 이 존경과 추종을 이끌어내는 그 사이, 과정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지도자들은 신도들의 문제와 욕구를 공감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역량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교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일반화시키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들의 매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기 쉽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세 가지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주요한 이유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리를 잘해서 제가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요인 말고 두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 요인 말고 두 가지만 더 알려줘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할까요? 물론입니다 되게 오코스 이렇게 하고 답변하네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다른 이유로 두 가지를 추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친구의 역량 아 그렇죠 가족이나 친구가 이미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는 경우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이 되게 많잖아요 태어나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경우에 그 역량 그리고 친구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에서 GPT가 언급했던 그 세 가지 공허함, 결핍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네요 신비주의와 높은 이상향 사이비 종교는 종종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성격의 가르침이나 이론을 제시한다 그렇죠 신도들에게 높은 이상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종교는 인간의 삶이나 우주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고 독특하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사람들한테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데 그 독특함이 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허황되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봤을 때는 이것이 막 놀라워 보이진 않지만 그걸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서 놀라운 이라는 단어도 쓰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벗어난 경험이나 깨달음을 찾고자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죠 사람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여러 요인이 굉장히 정확하네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GPT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문제를 좀 한 번 더 물어볼 텐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못 나오냐 사실 못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바른미디어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가족들이 거기 깊이 경도되어 있는 경우에 단절하고 나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GPT한테 이걸 한 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나오지 못하는가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신도가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탈퇴하지 못할까 자 어떤 답변을 할지 왠지 약간 좀 기대감이 생기는데 사이비 종교 신도가 그 단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신도들은 종종 사이비 종교 단체와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관계성의 결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에서 얻은 사회적 소속감, 인정,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등이 이탈을 어렵게 안 된다 100% 정확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도들은 종교 단체를 떠나면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정확하죠 두 번째, 인지적 디소스넨스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이나 신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신도들은 단체의 잘못된 면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 에너지 금전 등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 부정하는 거죠 이로 인해 신도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와, 이거 정말 정확한 이야기인데 제가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이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얘기하면서 중독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중증 중독자일수록 내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정보를 부인하거나 제일 중요한 합리화라고 하는 개념을 GPT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및 사회적 의존 신도들은 단체에 의존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때로는 아예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얘기하네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단체를 떠나면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원을 이룰 수 있어서 실제로 탈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공포가 협박 사회적 종교단체는 종종 탈퇴하려는 신도들에게 협박이나 공포감을 조성한다 신도들은 종교단체를 떠날 경우 신앙적인 저주 친구들과 가족들의 결별, 신체적 위협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런 공포로 인해 신도들은 단체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탈퇴자들이 탈퇴를 위해서 마지막에 넘어야 될 산이 여기가 진짜 뭐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인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이 단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GPT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끄러움과 자책감 신도들은 종교단체를 떠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거나 약하다고 생각 뒤에는 좀 잘린 것 같은데 그쵸, 사실 탈퇴자들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이번에 JMS 사태를 보면서 제일 우려했던 지점이 JMS에 있는 여성 신도들이 탈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탈퇴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GPT의 대답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GPT가 그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JMS 기독교 보금선교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명석 JMS 대한민국 신종교라고 표현하네요 보통 신흥종교 종교적 단체의 일종입니다 이 단체는 1980년대에 정명석이 창설했습니다 정확합니다 1980년에 애천교회 제가 알기로 1980년 애천교회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JMS는 지저스 모닝스타의 약자이며 정명석은 이 이름을 따서 자신의 종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JMS는 기독교 개신교회의 일부 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창시자 정명석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시자 정명석의 가르침 역시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 따온 것들이 거의 대다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사이비 종교로 분류되곤 합니다 GPT조차 분류되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MS는 종교적 신념과 가르침을 이용해 신도들을 현혹하고 이용한다고 주장되는 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치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다른 정보들을 모아서 이런 어떤 판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2000년대에 JMS는 여러가지 논란에 입사했고 창시자인 정명석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2009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 들어가서 2018년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JMS는 아직도 일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신도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서 충성을 확보하고 난다 JMS와 관련된 논란과 문제들에 대해 비판과 경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제일 중요한 이 단체의 시작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JMS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정보는 어느정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정확하네요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 명칭을 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줄여서 신천지는 대한민국의 신종교 신흥종교를 신종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네요 이만희가 1984년에 창설한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 신천지가 주장하는게 1984년이고요 원래 뿌리로 보면 한 1980년 정도 다만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우리가 1984년에 시작했다 라고 정합니다 새로운 천국과 지구 신천지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이죠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인데 신천지가 가져가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 이만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적인 해석으로 복음서를 세분화하여 가르치며 그들은 이만희를 종말의 예언자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온 두 번째 인도자라고 주장한다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비밀리의 구성원 모집과 집단생활 종종 가짜 무료 성경연구반 문화행사를 통해 구성원을 모집한다 가입 후에는 신도들은 강제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는다 철저한 계급 제도 신천지는 철저한 계급 제도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순응을 요구한다 신천지는 비판적 사고나 비판을 억압한다 신도들은 완전한 복종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인구 증가에 대한 중요성 신천지는 그들의 종교적 목표 14만 4천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14만 4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인구 증가는 아마 교세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신도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천지로 유인하도록 권장된다 신천지는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 사이비 종교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들의 신도 모집 방법과 가르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에 직면에 있다 모집 방법은 아까 GPT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비밀리하는 그런 것들이요 특히 신천지는 2020년 코비드19와 관련해 확산과 관련된 뒤에는 잘렸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정보들이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좀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 딱 생각난 게 있거든요 이게 단체에 대한 정보보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판적 사고나 비판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고 사이비 종교가 사람의 사상을 어떻게 개조하고 세뇌하는가 이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것도 연관해서 GPT한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개조할까 아니면 뭐 세뇌할까라는 표현도 써도 될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는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조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뇌세탁 이게 브레인워싱 세뇌라고 하는 거죠 정서적 조종 사회적 압박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도들의 의지와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주요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번 정보조건의 통제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듣는 게 통제 사실 이게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 8가지가 저의 독창적 청작물은 아니고 미국의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강제수용소에서 사상개조를 당한 사람들을 연구한 그들을 면담하고 연구한 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가지 정도 사상개조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1번이 사실 통제거든요 정보접근을 통제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차단하는 거죠 요즘에는 차단과 더불어서 차단을 이제 완전히 시킬 수는 없는 세대니까 이제 정보를 받았을 때 불신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과 불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종교의 가르침과 지도자의 말만 듣게 되고 다른 견해나 비판에 대한 접촉이 줄어든다 두 번째 정서적 조정 두려움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심어줘서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 사회적 압박과 소속감 신도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소속감과 지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도들은 종교 내에서 인정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온다 네 번째 반복적인 가르침과 세뇌 사이비 종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과 훈련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신도들의 무의식적인 수준의 세뇌를 시도한다 사실 이런 세뇌들을 이루기 위해서 강압적인 가르침을 하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훈련도 병행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옴질리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물까지 사용하게 됐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빛의 군사 훈련이라고 해서 무박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그런 교리적 훈련들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명진 목사 빛과 진리교회 거기 같은 경우도 과학적인 훈련으로 논란이 되었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가르침 그리고 세뇌를 위한 도구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순응 사이비 종교는 지도자를 거의 신성시하고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강조한다 이런 다섯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조종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우선 신천지나 JMS 정도 정보는 그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했고 저의 원래 가장 큰 관심사가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 그 자체보다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을 검색을 했을 때 꽤 정확한 답변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 놀랐고 아마 사이비 종교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더 쌓이기 시작할 때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GPT가 가끔씩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어떤 선별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결론을 좀 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사이비 단체들 더 많이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검색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으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컨텐츠로 한번 소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3.5와 4.0의 차이가 크네 한국의 교주인 이만희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뭔가 정보 검색을 진짜 하려면은 3.0을 써야겠네 4.0을 쓰는 게 맞겠네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교주는 이만희가 아니야 뭐래? 기독교 복음 선교회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래 언제 한 번 됐습니까? 잠깐만 이만희가 아니라 정명석이야 아 3.5는 확실히 문제가 많다 4.0하고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4.0을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GPT가 과부하라니까 나중에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를 4.0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